사슴 같은 건 뭐지? 노루! 이거 먹어! 노루! 노루! 인선 비슷한 건데 빨갛고 이거 캔디도 먹어! 사과랑 이거 넣은 주스도 해서 먹어! 사과 주스! 사과 주스 더하기 이거 만든 선서가 주스도 먹고 아, 모르겠어! 사과! 아, 6개! 6개! 하나 가고 싶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자, 다음 누굽니까?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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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갑니다! 시작! 봐볼까? 어... 꼬끄다, 꼬끄꼬끄! 닭! 그치? 그거를 있잖아, 뭐 고추장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닭볶음탕!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이거는 우리 학교의 제일 높은 사람! 교장선생님! 그렇죠! 좋아, 좋아! 좋아! 수임! 수옹! nadie másfera 아아 knew if you can't swim if you can't swim you need you need it! 스쿨! 그렇죠! 그래, 좋아! 고추 Sozial! 이거는 아빠 못생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자면 못생긴 사람 춘 Events 김혁! 채소! 호박! 그리고 맛있는 호박이에요. 단호박! 4 곱하기 7! 28! 28 더하기 15! 28 더하기 15? 40! 43!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갈 수 있어! 얼굴이 새처럼 두껍고 뻔뻔한 사람 철면 피! 철면 피! 믿어봐! 그러니까 두 자매야. 두 자매인데 여자 자매인데 착하고 나쁜 애가 있어. 둘이 있어.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하나는 나쁜 애야. 나쁜 애가 착하고 괴롭혀. 콩쥐 팥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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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는 싸움의 신! 전쟁의 신! 전쟁의 신! 여자예요! 여자! 여자! 해라! 아! 나한테! 들어가! 7개! 자 이제 두 팀이 남았습니다. 이도훈! 이도훈! 여덟 개 한번 해봐. 여덟 개. 여덟 개가 파이팅! 되어야 합니다. 자, 갑니다. 시작! 되게 궁금한 마음. 이게 뭐지? 되게 궁금해하는 마음. 뭐라고?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해하는 마음. 어렵다. 호기심? 어려운데. 할머니한테 내가, 할머니가 나한테 우리? 손자. 밖에서 먹는 밥. 외식. 승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 제일 높은 곳? 에르메스트. 어어. 아니, 아니. 레랑 배랑 바꿔. 수술해. 에베레스트. 이거 헷갈리죠, 많이. 에레베스트, 에베레스트. 태권도, 유도 이런 걸 뭐라고 해? 했어, 무슨 했어? 무슨 했어? 잘하네. 내가 내 마음을 맞춰볼 때 너무 착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한테 두 글자로 있는 아이다 이렇게 말해줬어. 생각 있는 아이다? 아니. 지식 있는 아이다? 아니. 통과. 위리. 위리 위리 위리. 밥 먹고 나면 긁어먹는 거. 밥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긁어먹는 거. 몰라. 아니, 이거 누러 붙어있는 거. 위리? 밥 썼어. 아, 이거 하나만 더 하면. 그 상추 말고. 배추. 아니, 배추인데 그, 매 하는 거. 열무? 아니.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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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죠. 잘했어. 야, 양배추는 몰리네. 이번 게임은. 배추가 매하면 양배추에. 열무가. 그렇죠. 시장 가서 음매 배추 달라고 하면 다 양배추 취죠. 몇 겹이 맞아? 야, 우리 여섯 겐가 봐. 여섯 겐. 양배추만 맞혔으면 완전히 있는데. 그렇죠. 아, 음매 배치를 좀 알아야죠. 박정현!